무사의 수취, 아니 인간의 수취야 그 인간. 들어오시라고 하재. 고트리. 니가 감히. 그간 별거 없으셨죠? 대림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집안 단속부터 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 너 개태 무슨 일 있어? 개태 문화 틀어낼 수밖에 없겠네요. 대책은 있고, 개태 수취자 맞아. 맞아요. 승리할 만큼 개태 이상일걸요? 불어다! 불어다! 뭐야? 뭐야, 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려요. 네? 당장 꺼지라고. 네! 쓰레기! 쓰레기!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당장 쓰레기 봉투에 전화! 꼭 서변호사야. 그러니까 왜냐고요. 피자라!